시공의 사이에 들어가면 차원의 힘이 비틀어져 보입니다. 아 히오스 4인큐가 안되네 맞아 히오스 팀예그는 4인큐가 안되 누가 남아야 하는가 마루를 어떻게 버려 마루 리액션 담당이 안돼 마루 리액션 담당이 안되네 마루 리액션 담당이 안되네 마루 리액션 뭐야 아 이거 데리고 가는거구나 봐봐 리액션 아 이게 아니라 이런거구만 오케이 그것은 와이 버튼을 나를 부르면 여기는 나와있어 언제라도 언제라도 일행교체할수있어 그렇군 위의 문에도 가보자고 뭐야이거 스펙키오 싸움의 신 귀엽게 생겼네 약하게 보여 소름이 일부 버튼을 왜 비이슬 까다로 임 양 어둠 양 양 하늘, 어둠, 불, 물, 불 4가지 이 포니테일에 걸은 물의 힘 이 인형은 생물이 아니구나 어둠의 힘 시계 반대방향으로 3번 돌아와 나는 빡빡이다 나는 마법을 쓰고 싶다 뭐야 아니 아니 시계 반대방향으로 3번 돌아와 차는 반대라고? 뭐 됐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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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걸을게 내가 어? 걷는다고 음? 음? 뭐라니? 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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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여버리고 싶다, 이거. 오오! 로봇은 사용할 수 없든 아, 겁나 아파 아오 안 돼 아 겁나 세네 일단 얘도 마법 효자 뭐야 바로 배웠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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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이렇게 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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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이렇게 쎄? 아 왜이렇게 쎄? 아 왜이렇게 쎄? 오잉? 아하... 얘 마법이 아니라 물리공격은 다 빗나가나... 오! 패키오 상쾌한 세트 너희들의 시대로 돌아가 보는 건 어떻겠나 가자 마력 성장 플러스 한 개 이런 건 마루한테 몰아준대 마루한테서 알챔의 느낌이다 알챔과 그나마 닮음 라보스의 시간 라보스의 날 얘는 아직 못하고 이게 그냥 아 이게 세 개가 있구나 시대가 과거랑 미래랑 현재 난 그냥 이게 아무데나 가는 줄 알았는데 이상한 선 일단 현세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세 개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4백년전이 야 과거에 매달릴 수 없지 착한 재배맨들이네 얘들 일단 집을 뺏으면 되지 않을까 맛있어보이는데 뭐야 이것도 아 라보스 신이 라보스가 마왕 이름이었구나 역시 간청완트 제발 어? 아이씨 뿔 뭐야 피가 안달아 피가 안달아 뭐야 마법 이거 아이씨 뿔 사기사기사기사기다는거 아나? 사람이 모든작 . 아이씨. 아아 아아 네부 아니 다 죽여버리고 뺏으면 안 돼? 자유도 존만끽 여기라고 했나? 뭐야 여기도 마적이 있네? 마적은 다 죽여야 돼 마적이 있네? 마적이 있음 마적이 있음 마적이 있음 마적이 있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얘들은 마법으로 때려야 되는구나 상성이 아주 명확하군요 우리 마루가 이제 마법을 써가지고 알챔 라인 벗어났네 안타깝다 알챔 라인은 저런 공격마법 같은 거 필요없는데 순수한 알챔 여기 떨어져 버렸어 알챔 라인은 좀 무슬모 같이 보이지만 쓸모가 있는 그런 게 매력인데 지금 대놓고 막 쓸모 있어 보이잖아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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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도 좀 더 얘들도 좀 더 좋아요 좋아요 얘들이랑 그냥 평타쳐서 죽고 왔어 아 뭐야 아 다 와 알챔이 무슨 어른 마법을 써 알챔은 저렇게 폭력적인 마법 안 쓴다고 10 2 2 아 3 ถ으면 또 얹게만 해요 내가 아 아 최근엔 갓겜만 했구만 최근엔 너무 갓겜만 한다고 사람들이 똥겜력 약해졌다고 온갖 비난을 다하던데 아, 저금 탄 안 넣어줬다 데스티니 차일드 같은 똥개 말합니다. 이건 아직도 온냐네? 흠 여길 올라갈 수 있나? 어디로 가야되지? 여기 왜 왔지? 아 여기 위에 길이 있네. 이건 또 뭐야? 일단 한 대 맞아보고 어떻게 할지 처우를 결정하네. 어떻게 할지 처우를 결정하네. 아 아 아 아 아 아까 그 싸움의 심보다는 훨씬 약하네. 싸움의 신에는 공격이 너무 세가지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마법을 괜히 가르쳐준게 아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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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하지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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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그... 취소! 처음으로 전멸했다. 저장이 발 앞이라 다행이네, 진짜. 진짜 다행이다. 딜하다가 저... 찐따 표즈 취하면은? 저기... 다행이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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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다가? 빠밤 어? 안뜨릴거지롱 안뜨릴거지롱 좋아 좋아 아 이게 마라 근데 되게 많이 쓴다 평타를 못치니까 іс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접힌다가 아 몸빨 왜이렇게 쎄 빨리 만화포션 아까워 곧 죽을거 같은데 곧 죽을거 같은데 아까 반격모드 풀렸다고 나왔어요 봐봐 풀렸다고 나오잖아 어 죽었다 아 약 먹자마자 죽어 비하체먹을거 진짜 중세의 마왕 마왕을 중세에서 쓰러채셨다면 더 낙사는 편할까요 이게 바로 죄를 짓기도 전에 죽여버리는 미래를 보고 그 사람을 단죄한다면 들어갈까요 뭐야 이거 루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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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이야 루카집 루카집 뒤에 있어 뭐야? 뭐 별 이벤트 없는데? 음? 루카용의 방어구 완성 오! 이런템을 주네 루카 무기가 무기도 있는데 루카용의 방어구 레벨 스케일링이 됐을 때 좋다 저게 시공의 폭풍은 다시 어떻게 가는거야? 스폰저에게 가볼까요? 그 당시에는 루카용의 방어구 이럴다는 어? 얘 내가 살려준 애다 단두대의 무기 봐봐 이 나란 썩었어 미친말이야 여긴 이 나라는 다 죽여버려야돼 뭐야 이거 로빈보그 아이 템이 다 쓰레기야 마력 플러스 2는 괜찮은데 이거 타타나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Fra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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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아아... 그럴리가... 그럴리 없죠. 쉘터나 넉넉하게 챙겨갑시다 포션은 거의 필요없고 포션 쓰니 차라리 힐 스킬이 있는지 힐하는게 맞지 어? 진짜 그러네 수돈이 없어졌구나 뭐? 아 여기 설명 안내서가 있었구나 얘 토트 이쁘다 어떻게 생각해?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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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뭘 판다고? 하이퍼 말린 고기? 하이퍼 말린 고기가 뭐야? 뭐 비싼데? 일단 익스트림말린 고기를 샀는데 뭐야 캡틴같은건가? 뭐하냐 여기서 총장의 자퇴 총장의 자퇴 사실은 부잘하네 세 번 들고 꽃게 하면 10골드를 주도록 하지 아 여기 또 있다 신비한 힘으로 풍인되어 있다 여기 상점은 개쓰레기를 파네 게임 진행은 더 이상 안하는게 아니라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동굴에서 촌장을 찾으라고 하지 않았나? 다시 시대를 옮겨야되나? 여기서는 할게 없는거 같은데 저기를 다시 돌아가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돌아가서 여기로 가서 그러면은 이 마왕이 그 라보스인가를 소환하기 전에 죽이자고 했잖아 난 저기로 갑자기 가지길래 뭐 뭐가 있을줄 알았는데 딴거 별거 없었네 맞다 여기서 할배도 찾아야지 괜찮은데 나 좌우 롸 인정 아들 아 롸 아이씨 좀 먹자 좀 매직 스카 마력 플러스 2 버스 2 버스 2 버스 2 버스 2 버스 2